문문 나의 학력 목문신 타투 의미 프로필 인생 스토리 문문은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군인으로 5년간 부사관 생활을 했고 지난 2012년 음악을 하기 위해 전역한 뒤 여주대학교 실용음악과에 입학학했습니다. 이후 2014년 학교 동기 후배들과 함께 밴드 저수지의 딸들을 결성했으나 1년 만에 해체됐으며 학교를 중퇴합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7월 싱글문 문으로 데뷔 비행운, 물감, 애월 사람 없인 사람으로 못살아요 등 본인의 이야기를 담은 자작곡으로 주목받았으며 특히 비행운이 차트 역주행의 성공 떠오르는 신의 아티스트로 주목받게 됩니다. 문문 본명 김영신 프로필 이력 문문 나의 생년월일 1988년 6월 19일 29세 문문 대학 학력 학교 여주대학교 실용음악과 중퇴 데뷔 2016년 7월 18일 싱글 앨범 문, 문 문문 고향 충청북도 청주시 출신 문문 가족 관계를 보면 나이 3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곡물감 가사에 엄마는 남이었지는 운정이 등장하기도 하고 문문 엄마를 6에서 7살 때 몇 번 본 뒤 그 이후에는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문, 목문신 관련하여 네티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들기도 했는데 문문 목타투 뜻을 지난해 12월 인터뷰를 통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문문은 목에 새겨진 문신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의 세 줄로 한 것에 대해 저의 30년 인생을 세 가지 색깔로 구분했다. 어린 시절의 우울감을 파란색, 20대의 느낌과 열정을 빨간색, 30대 이후 굴곡 없이 살고 싶은 바람을 초록색으로 표현했다. 음악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할 때 저를 다잡고자 한 타투라고 설명했습니다. 문문은 지난 2016년 8월 강남의 항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 피해 여성 측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집행유예인연을 선고받았으며 소속사는 전속계약을 파괴하고 전 일정을 취소했다고 알렸습니다. 음악 음악 음악